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하이 아빠 이자 이진웅 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곰캠을 가지고 제가 줌 요즘에 또 한참 핫하다는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우선 줌을 pc 로 다운로드 받고 가입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만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일단 네이버의 창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다운 받겠습니다 우선 줌 다운로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구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먼저 다운로드 받는 그런 창이 없습니다 우선 가입을 하고 나면은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자 우선 우측에 보면 여기 무료로 가입하기 무료로 가입하세요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인증을 위한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 나이가 밝혀지나요 저는 1973년이구요 생일은 지났습니다 이제 하신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줌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뭐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면은 이제 이제 무료 가입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메일 주소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넣었구요 여기에 이제 코드라는게 우측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를 그대로 이곳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52 dg w 그리고 가입을 하면 끝난 겁니다 가입을 누르면 가입은 끝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 해당 메일로 줌 사용을 시작하려는 해당 이메일의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줌 프로그램을 다운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 보냈습니다 이제 제 메일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메일로 가서 한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 보면 줌에서 제 이메일로 메일을 보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정 활성화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학교를 대표 가입하시나요 학교를 대표 하진 않거나 아니요 여기에 보면 제 이제 계정이 활성화 됐구요 여기에 이름 비밀번호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줌에서 비밀번호 설정할 때는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해당 사항이 안 되면은 여기 이렇게 포화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것만 요것만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을 누르고 자 회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 회의 url 인데 어 이걸 클릭을 하면 줌을 다운로드 하여 실행합니다 줌을 눌러 주시구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당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각자 원하시는 곳에 어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바탕 화면에 어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인스톨되어 가지고 줌이 실행이 됩니다 연결 중이라고 뜨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줌을 가입을 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구요 다음번에는 좀 더 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방법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